천러왕국 결방권보다는 천러왕국이 더 재밌을 것 같아 내 왕국 천러왕국 뭐 있는데? 지금이잖아 여기서 정말 인생 모르던 거니까 오늘 한 시간에 10분 뒤에 천러와 성민이 와우 와우 사실 많이 걱정하는 노래는 정말 왜? 괜찮지 괜찮지 않아 그냥 니가 자신 갖고 해야돼 자신 갖고 하면 너는 왜? 진짜 싫다 왜? 라녀 가시 뭐야? 잘했어 우리 똥송이 치는 느낌이야 와우 와우 왜 맛있어? 하하하하 어떤 방법 맛있어 그래도 찾으면 될 것 같아 저희도 저희도 안 돼 저희도 안 돼 뭐? 뭐? 평화는 없지만 괜찮은 것 같지? 잘 되면 잘 된 거고 그냥 못 되냐면 그냥 정말로 정말로 이런 거 약간 도전해보는 그런 맛 뮤직비디오에 대한 아 나 너무 약간 난 너무 센 거 아니야 나 옛날에 겁이 진짜 많았네 나 옛날에 겁 진짜 없어 아니 지상아 나 사람은 변한 거야 아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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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라면 하지 말고 해 얘 심컨 쉽게 심컨 오디 야 이거 마술 잘 부린다 천재야 내가 지금 가는 거 맞아요? PG 어딘지 알아? 내가 이제 꿈이 galbi 한 돋고 너도 있어 꿈은 싫어할 건데 나 pi 아 이거 다 내가 태운 거 아니이스 푸하 나 이거 꿈은 크게 갈 때 나는 맞아 가자 아니 눈으로 보면서 이러면 네